네 번째 키워드는 편의점의 배신입니다. 정부가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소비심리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사님, 재난지원금 최대 수혜처가 편의점이라고 하는데 편의점에서도 가격을 올리고 있다고요? 긴급재난지원금을 두고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최대 수혜 기업이라고 불리는 편의점, GS25라든지 CU 같은 곳에서의 과격 행포가 지금 언론의 질타를 맡고 있는데요. 지방정부의 재난지원금하고는 달리 이번 정부 국가가 주는 재난지원금은 편의점에도 설 수 있도록 해줬거든요. 그리고 또 대형마트는 묶어놓고 편의점을 허용하다 보니까 1인 가구를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 편의점이 몰려들고 있고 편의점 주가도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혜택을 이렇게 국민적 혜택을 받았다면 여기에 대해서 혜택에 보답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원칙일 텐데 오히려 일부 GS리테일과 BGF리테일 등에서 치킨 가격, 조각 치킨 가격 등을 비롯한 일부 인기 품목 가격을 급격하게 올려서 1인 가구에 부담을 주고 있다라는 이런 지금 비난을 받고 있거든요. 물론 편의점 입장에서는 인상 요인이 있었다라고는 반박하고 있습니다마는 왜 하필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에 편의점 특혜가 나오자마자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는 점에서 편의점 입장에서는 한번 상도이나 경영 전략을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5월 20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키워드 함께 보시죠.